제 16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결선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지난 4월 20일 공고 이후 504팀, 1,044명이 신청했으며, 7개월 동안의 예선을 거쳐 7개 부문의 106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지난 2003년 첫 개최 이후 총 6,231팀에서 1만 8,897명이 참여하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